네 안녕하세요 허허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어 간장게장을 먹으려고 막 달려갔거든요 근데 간장게장이 다 매진이 되어버렸어요 아 정말 슬프죠 제가 달리기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은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텐데 그래서 오늘은 포시절을 할거에요 렛츠고! 자 일단 한번 상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야수호구요 한대 톡 나이스 아 야수호는 상대하기에 진짜 힘들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장막에 힘이 좀 어마어마해요 살짝 피하고 한대 톡 치고 한대 톡 치고 그냥 때려보고 싶었어요 얄미워서 정글님 믿겠습니다 정글님 짱잘해요 정글님 제발 일루와 정글교로 빌려버렸냐 미안 죄송합니다 대주 50량 대주 50량 이번판은 포식자 쓰기에는 조금 힘든판이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한대만 더 좋아요 꾸준히 때리는게 생명포인트죠 꾸준히 진짜 어냄 초점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 라기보다는 못 다는거죠 조금 어 따고 싶어요 얘를 1킬 플러스 만원 1-5천원 1-5천원 1 러시 플러스 5천원 넷츠고 라츠고 아 망했다 진짜 망했다 아 포식자 왜 썼지 아 마이너스 5천원 조졌네요 이거 으아 잠시만요 이거 포식자 키가지고 한번 억지로 맞아볼게 그냥 와 맞추지도 못하네 라인을 땡겨먹어야겠다 이제부터 아 땡긴다고 한지 방금만 한거 같은데 어떻게 바로 미네 아 잠시만요 너무 사리네 진짜 잠시만요 이거 로밍갈필이네 그래 드디어 로밍가기 나왔어요 2번 키고 W도 키고 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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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 됐어요 여러분들 됐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일단 그 다음 템은 리치베이나 한번 가보고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식자로 이득은 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흐아아아 다 이거 가요 이거 가고있어요 저도 버스 밟아요 아 내려가야되는데 하 깨비 따라가셨야되는데 어우 아 자꾸 죄송해 하지 마세요 혜님들이 곤란하죠 1대 맞아라 아 곧도 안맞네 한대읏이 피하고 잠시만요 로밍한번 가야될 때가 된거 같아요 어차피 탑은 부서졌고 잠시만요 저 포식자 있어요 그리고 W도 있어요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2키고 2 키고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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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 자 이제 밀어요 이거 이것도 밀고 자 로밍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여러분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블루도 먹고 어 드실래요? 아니요 내가 먹을래 이거는 이게 제가 먼저 발견해서 제가 먼저 먹어야 돼요 이건 죄송합니다 제꺼에요 으아아아 지금 오공이 굉장히 쎄가지고 으아아아 뭐뭐뭐잉 갑자기 나왔어 어우 수전증 지금 나이스 아 깨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죽으시냐 자 탑으로 다시 날아가죠 이제 포시차 10초면 차고 이제 걸어가면서 포시차 찰거예요 그전에 이거 먹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거지? 하하하하 되게 신기하네요 타임 오케이 신자우님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 잠시만요 저 끝까지 따라가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아오오오오 죄송합니다 자 야수 갑니다 다이브 갑니다 다이브 가고 있어요 저는 장마 쓸 줄 알고 일부러 신경은 안썼죠 좋아요 자 이것도 갈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일단 타워부터 어 오케이 좋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거 판단 탁 툭 오케이 오케이 이속 느려졌어요 제 좋았다 좋았다 좋아 나이스 정말 나이스 정말 나이스 했어요 아 끌린다고 1대 2대 3대 나이스 정말 나이스 이거 밟는다 뻥 죽었다 제 나이스 개 뿌듯하다 자 일단은 리치베인이 나왔고요 그 다음 아이템은 항방 딜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루덴의 메아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리치베인은 일단 필수고 포기차 켰어요 포기차 켜고 자 간력 타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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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릿해 이거 한 대만 두 대만 툭 치고 갈까요 오케이 갈게요 포기차 켰어요 지금 됐다 빠바바바밤 하하하하 아니 너무 빨라 미쳤다 어 잠시만요 이거 저 어시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키를 주시네 아 죄송합니다 어 이거 빼야되요 이거 빼야되요 카이사랑 오공이 있어서 우리 전멸각이거든요 1대 2대 3대 나이스 샷 너무 좋다 신저우님 여기서 뭐 보여주시나 와 쩐다 자 일단은 루덴의 메아리 이거 가고 이게 생각보다 딜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화면 잡는 것도 되게 힘든거 알죠 어 잠시만요 아이고 어떡해 에에에에에 에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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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끌면 나이스 샷 자 루덴의 메아리 도 나왔거에요 여러분들 이동속도 관련된 아이템이 있다면은 일단 이거 슈렐리아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것까진 못 갈 것 같고 한 이정도 템이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내도 되요 여러분들 이제 끝냅시다 1대 2대 3대 4대 5대 좋아요 6대 좋아요 7대 좋아요 8대 9대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紅 1 2 3 4 5 5 5 5 감사합니다.